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약 2시간 떨어지는 곳에 유치한 보루조미, 한국의 강원도와 같은 느낌의 조지아의 강원도 보루조미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단풍과 함께 즐겼던 4년 전 미국의 의사선생님들, 박사님들과 함께 즐겼던 단풍놀이 영상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. 다같이 단풍구경 한번 감상하시죠. 오늘은 바람도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낙엽꽃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. 뉴욕아시아 광각! 낙엽꽃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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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